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사드리게 된 계기는 뉴 철투철미 내신 대비 완자를 새롭게 촬영하게 돼서 그 부분을 안내하고자 인사차 찾아뵙게 되었고요. 일단 완자고등생명과학원 책이 바뀌었습니다. 책이 바뀌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학교 내신 대비라는 수험생들이에요. 고1, 고2 학생들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완자를 갖고 공부를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1, 고2 학교 내신 대비라는 수험생이 이 강좌를 듣는 수강 대상 학력입니다. 완자생명과학원이에요. 완자강의 특징은 일단 내신 대비 강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능 강좌보다는 훨씬 쉽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완자를 사용하는 강좌의 선생님들은 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해. 그러면 수능보다 더 쉽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기본적인 용어부터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실력이 있는 생명과학원의 유경험자라면 완자보다는 오래 진행이 되는 철두철미 수능 개념완성반, 철철 개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내신 대비로 생명과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야. 고1, 고2. 그러면 이 완자를 들으셔야 돼요. 완전 노베이스트 수강이 가능하도록 강연을 진행하겠고 완자 교재를 이용해 이론과 내신형 문제를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수업을 보면 EBS 수능 연계 교재라든지 또는 수능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능형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해 수업량 필수 부교재를 하나를 더 구입해 주셔야 돼요. 이름은 필기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과 논리를 정리합니다.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킬과 논리라는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형 킬러 문항은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킬과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업량 필수 부교재입니다. 필기노트예요. 수능형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스킬과 논리. 그런데 이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1월 말이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신규 강좌로 2월 초부터 업로드가 되기 시작할 건데 이 필기노트라고 하는 수업량 필수 부교재는 3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완자를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이론을 수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출시가 되면 캐스트로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종철에게 하는 철투철미 필기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냐. 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 편이 있고 킬러로직 편이 있는데 킬러로직 편에서는 막전이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자료 해석 문제를 위해 스킬과 논리를 훈련하기 위한 교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활용하면 좋은 교재와 강좌를 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2024 즉 올해 출시된 걸 활용하셔야 돼요. MDGC 기출문제집입니다. 강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에 고2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고3 모든 기출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수험생들도 고3 기출들을 다 풀어봐야 되니까 이거를 꼭 구입해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더코라고 하는 핵심 정리집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을 정리해놨다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자료들을 잘 분석해놓은 거야. 보기 편하게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가면 어쩌면 짧은 기간에 대박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꽤 괜찮은 정리집입니다.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보통 학생들한테 이거 이거를 추천합니다라고 하면 저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정해드릴게요. 완자생명과학 참고서 책 한 권하고 그리고 필기노트, MDC 기출문제집, 더코라는 핵심 정리집 이 총 4권만 있으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요것으로 끝납니다. 혹이라도 가끔씩 시중 문제집 더 풀어보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샘의 MDC 기출문제집이면 1년 동안 풀고도 문제가 남아 돌 수도 있어요. 다른 시중 문제집을 사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출문제가 사실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시중 것도 있겠지만 샘께 더 좋아요. 해설이 되게 꼼꼼하고 샘이 강의를 하는 강의 스타일대로 해설이 쓰여 있으며 연계되는 강좌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기출문제집을 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키중 기출문제집도 좋지만 샘께 더 좋다라는 거야. 피디님 비웃지 마요.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완자, 그 다음 MDC 기출문제집, 덕호, 그리고 필기노트 이 4권만 준비하면 1년 동안 내신 대비하는데 다른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EBS 연계교재도 필요 없어요? 예, 괜찮아. EBS 연계교재도 결국은 기출문제를 대부분 담거나 변형을 한 거라 기출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MDC 기출문제집은 총 2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전편과 비유전편. 아니 그냥 한 건으로 다 묵지. 그럼 엄청 두꺼워져요. 해설집도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은 문제 사이즈가 커서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분석하고 풀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반면에 비유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한 건에 동일한 구성을 넣기가 좀 힘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받아보시면 아 내가 잘 샀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정리집은 이것도 이제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아 한준쌤이 추천한 이유가 있었네. 요거 갖고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뉴환자 강자 진행 순서는 대략 이제 50강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50강이라는 게 예상 강의수여서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내신 대비하니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도 중간 기말 요 텀을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스텝 1은 이론을 진행할 거고 스텝 2는 3, 4단원에서 막전이 근육 유전 쪽에 킬로로직 진행할 거고요. 스킬과 논리를 꼼꼼하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필수 부교제입니다. 부교제라고 해서 선택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필수로 부교제가 필요해요. 완자라는 책 내용에는 킬러문항을 해석하는 방법, 스킬과 논리가 있진 않거든. 그래서 샘 교제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 스텝 3는 완자에 수록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문제풀이 쪽에서 생각했는데 이 문제풀에도 완자에 정말 그냥 가로 넣기 하는 정말 단순한 문제 있거든. 그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고 문제로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풀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월 말에 이 OT를 촬영하고 있고요. 2월, 3월에 걸쳐서 1학기 중간고사범위인 1단원에서부터 3단원의 앞부분 자극의 전달까지를 제가 2, 3월에 걸쳐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걸쳐서 1학기 기말고사범이 신경에서 방어삭용까지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뭐 일부 학교는 누적돼서 진도가 나가는데 그럼 누적해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누적해서 쌓여가는 거니까 강좌는. 그리고 5, 6월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대비로 이제 유전을 보통 많이 수업을 듣거든. 그래서 이제 5, 6월에 제가 좀 미리 땡겨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인 유전 단원을 제가 다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걸쳐서 2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마지막 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강의 리스트에 보니까 기존의 완자 강의도 있던데요. 새로 찍는 완자 강의랑 무슨 상관인가요? 책이 달라요, 책이. 책이 다른데 그럼 기존의 완자 강의는 들으면 안 되나요? 뭐 지금 아직 올라온 강의가 많지 않아가지고 기존의 완자 강의를 빨리빨리 듣고 싶은데요. 이론은 들어도 돼요. 이론은 거의 똑같더라고. 문제가 바뀌었어, 문제가. 세 완자랑 구 완자랑 문제는 바뀌었고 이론은 거의 똑같아.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가 잘 안 맞겠지. 하지만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이론 파트는 기존의 완자 강의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 철철 개념을 들어도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1, 고2인데 이미 과거에 생명과학 1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유후 경험자라면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자인 철철 개념을 들어도 됩니다. 철투철미 개념 완성반 근데 나는 내신 대비하는 고1, 고2인데 처음 생명과학을 한다. 그럼 완자를 듣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2024 철철 개념 수능 강자는 말 그대로 수능을 위한 개념 강자이기 때문에 19월에 걸 떠나서 수능에서 다루는 것만 합니다. 수능에서. 근데 사실 내신에서는 수능에서 다루는 건 당연히 다루지만 내신에서만 다루는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안 나오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자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괜히 이제 수능 강자 들었는데 수능 강자에서 쭉 열심히 다 꼼꼼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하셔. 당황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서 선생님도 강자를 따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철철 개념을 들으면 큰 문제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신 내용에는 수능 내용은 다 들어가. 거기에다가 내신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교 수업을 잘 들어주신다면 들어도 되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제가 고1, 고2인데 생명과학을 처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자를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받는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고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반드시 만점 받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강의 중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신 대비 화이팅! 내신 대신 tim 때문 consegu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